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원내대변인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애국가를 부정한 신여 광복회장의 결론은 김정은 위인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광복절 75주년에 대한민국이 길을 잃었습니다. 국민들과 새로운 희망, 새로운 통합을 다시 꿈꿔야 하는 날 광복회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심지어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조시대 사극에서나 등장하던 파묘 주장까지 일삼았습니다. 대통령은 공허한 행복추구권을 얘기하며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고단한 국민들의 삶은 외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일부 의원들이 광복회장의 잘못된 역사관을 비호하며 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잘못된 역사관, 오도된 역사인식은 위험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역사관, 오도된 역사인식은 위험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과 초대 내각이 거의 전원 독립운동가였던 역사적 사실에는 눈을 감고 친일파로 매도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역사적 결론은 김정은 위론이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을 폄하하기 위해 다부동 전투 승리는 미군의 대포사격 때문이었다고 강변했지만 백 장군을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칭송한 미군 최고지도부와 백악관의 평가는 어떻게 반박할 것입니까? G7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성공은 빛과 그림자, 역대 지도자의 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 모범입니다. 그럼에도 김원웅 광복회장을 옹호하고 나선 민주당 인사들 역시 김원웅식 역사관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애국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빈약한 역사인식, 편향된 역사관은 대한민국을 북한 같은 봉근 왕조 3대 세석 국가로 후퇴시키고 북핵 위협에 굴복하는 나라로 만들 뿐입니다. 대한민국 해방 전우사의 상황은 동서독 분단 상황, 서독 건설의 데자비, 데칼코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김구가 있었다면 서독에는 아데나오와 슈마어가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아데나오는 친서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가, 시장경제국가의 건설을 통해서 우선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북한 동시선거나 동서독 동시선거를 주장했던 유엔과 미군의 주장을, 미국의 주장을 소련이 거부함으로써 독일과 한반도는 기인분단이 시작되었지만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으로 독일과 한반도에서의 체제 경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사이 한반도는 김일성의 남침전쟁으로 제뜨미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이 진실로 국민에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합니까? 미래통합당은 18일부터 시작하는 8월 결산국회를 통해 지난 3년간 불행의 넓에 빠진 국민들을 다시 수렁에서 구해내고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 분토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18일부터 시작하는 8월 결산국회를 통해서 지난 3년간 불행의 넓에 빠진 국민을 다시 수렁에서 구해내고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서 분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